어제부터 PD선생 촬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셨죠 날씨 홍천 춥지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진짜 다른 PD선생들도 많이 갔다 가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션션하게 어렵지 않게 촬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네. 그리고 촬영을 이틀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촬영한 게 언제쯤 방송이 되나요? 이번에 촬영한 게 10월 25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1시간 동안 방영되고요 그 중에 4가지 코너 중에 한 코너 수상한 가족이라는 코너예요 거기서 한 대략 13분에서 15분 정도 방영될 예정이고 저녁 때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4코너 중에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생방송 당일날 정해져요 아버님 아 순서는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촬영 다니시는데 지금은 젊잖아요 네 끼니를 거르지 말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최대한 잘 챙겨 먹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오